오진택 씨 가시죠. 잘하고 와. 생각보다 되게 감성적인 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안녕. 안녕. 이어서 출발하실 분은 차현승 씨입니다. 나 갈게.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매력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. 누구한테까지 궁금하나요? 지하지. 나 뽑으러 왔나? 마지막으로 최시윤 씨. 가시죠. 마지막 시훈이가 궁금하긴 해. 수민 씨일 것 같은데. 끝까지 고민했었어. 왜? 누구랑? 지아랑? 모르겠어. 고민을 했어? 시훈 씨 마음도 궁금해요. 진짜 수민 씨일지. 사실 잘 모르겠어. 두 명 중에 한 명 고민하고 있어요. 첫 눈에 첫 인상에 강렬했던 사람 아니면 고마움과 나의 편안함. 네 둘 중에 선택을 고민하는 거죠. 네 둘 중에 선택을 고민하는 거죠. 네. 네.